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물건이나 공간을 직접 사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는 공유경제를 넘어 공유교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여러 개척교회들이 공간을 대여해 사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공유경제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사업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사서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겁니다.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무실, 심지어 교회 공간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교회 설립자의 딸로 살아온 에드워즈에게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에드워즈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드워즈의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꿔가면서 공유 직장에서 공유교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앱에 나와 있는 공간들은 특별히 현대교회에 필요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공간들은 조명과 기구, 음향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같은 장소를 빌려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 공부나 콰이어 리허설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락 감리교회의 단임 목사인 미첼 부는 수십 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과 출석 교인 수 감소로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화이트락 교회는 공동 정원을 가꾸면서 주말에는 교실을 빌려 미술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돼 교회들은 사역을 지속할 수 있고 지역사회 또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aynı 점경 단계입니다. udible지 que significant gem 혜택이 proyectil Gottes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감사합니다.